왔다, 왔다, 왔다. 잘 아시는군요, 역시. 아, 시윤 씨도 알까 모르겠네. 아, 대단합니다, 은율이. 자, 멈춰 슛. 예바면 키퍼에게 제압당합니다. 하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를 잡아냈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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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응? 하지 마요. 하지 말라고요. 저게도 웃겨. 막아야 돼, 하지 마, 하지 마. 막아야 돼, 하지 마. 아이, 간식이야. 하지 마, 하지 마. 아, 네. 됐어. 하나, 둘, 셋. 골키퍼. 아, 네. 잘했습니다. 염경아 씨. 네. 야, 이거 설명 어떻게 하죠? 이야, 왔다. 끝났다. 이걸 몸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일 왔어, 끝났어. 자,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수경이 절대 몰라. 잘한다. 이렇게. 잘한다, 잘하기. 잘하네. 자, 신영이 씨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이게 몸으로 전달 전달해서 맞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긴 안 돼, 얼어는 안 돼. 어딘가 하지 마라. 오케이, 컷. 뒤에가 남아 있죠. 아니,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저거는 맞힐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뱀파이어? 뱀파이어? 눈에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요? 아, 신영이 씨 뭐 같았어? 이거 지각? 아, 지각이야. 지각, 지각인데. 지각이야? 지각, 지각. 지각, 지각.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더훈 리원. 우와. 더훈 리원. 아, 이거 어떻게 몸으로 말해요. 우와. 이 세상에 내가 내. 아, 알았어, 알았어. 짱구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심심하니 사랑.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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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달, 정달 하는 거예요. 아, 그러려면 맞벌이를 리원히한테 가서 하자.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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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알았다고? 아저씨가 만져주잖아 잘해봐. 잘해. 잘하라고. 잘하라고. 하나. 제발 제발. 짱구. 가르쳐. 짱구. 가르쳐. 이효이 온 걸 맞추네 이효이 온 걸. 자 이상우 씨. 이건 쉽네요. 오케이. 쉬워 이게? 아 이거 쉽죠. 이거 쉽죠. 너무 쉽네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쉽네. 야 야 좀 봐. 보고 가. 아 진짜 쉽다니까. 잘했다 그러지.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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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